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절세 2022년도부터는요 종부세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5년간 서울시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세금을 부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요 2017년도 8,973억원에서 2021년도에 192.4%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조 7,266억원을 부담했고요 종부세는 더합니다. 2017년도에 2,366억원만 부담했는데요 놀랍게도 2021년도에는요 1,173.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조 7,76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렴주구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종부세에 시달렸는데요 과연 종부세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기본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을 계산하고요 거기에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연도별로 80%에서 100%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본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첫번째는 최근 5년 동안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세율을 중과했습니다. 최고 7.2%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세부담 상한액을요 무려 300%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부세 폭탄이 원흉이 될 수 있는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로 폭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 동안 폭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100%입니다. 98%가 폭등했고요. 대전도 80% 그 다음에 경기도 79%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요 세종 같은 경우는 134%입니다. 전국적으로 70%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산세와 종부세의 모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매년 5%씩 상승시켰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는 80%고요 19년도에는 85% 20년도에는 90%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95%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100%를 적용하다 보니까요 불과 어떻습니까 그 4년만에 4년만에 이것만 가지고도 25%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종부세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요 100%가 아니라 6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인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돌이켜본다면요 급등시키고 내려준 것에 불과하다 100% 상승하고 나서 60%를 적용하면 120%거든요. 결국은 올랐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렇게 인하를 해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율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2주택 이하거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0.6% 6억원 이하일 때 0.8% 정도를 적용하고요. 94억원을 초과할 때만 3.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3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것이 2배 이상 띕니다. 3억원 이하일 때는 1.2%고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6% 그 다음에 12억원 이하일 때는 2.2% 50억원 이하일 때는요 무려 3.6%고요. 그 다음에 94억원 초과일 때 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특세가 20% 붙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3.6%에서 7.2%를 최고 한도로 매년 그것도 죽을 때까지 종부세에 시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종부세 경감 조치로 과연 어느 정도 종부세가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그 2022년도 공시가격은 30억원인데요. 2021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25억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요? 자 지금까지는요 30억원에서 기본공제 11억원을 빼주고 100%를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1.6% 종부세율을 적용하고요. 780만원에 누진공제액을 하니까 종부세는 2260만원 나왔고요. 1주택인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120%를 적용하니까 2712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정으로 인해서 25억원에서 14억원을 기본공제 해주고요. 60%만 적용하다 보니까 세율은 0.8%가 되겠습니다. 누진공제에 60만원 하니까요. 그 종부세는 468만원이고요.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5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어느정도 줄었냐면요. 무려 2151만원이나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자 다음은 2주택자의 종부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시가격은 48억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4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인 경우에는요. 48억원에서 6억원만 기본공제 해주고요. 100%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3.6%고요. 2160만원 누진공제에 가니까 놀랍게도 종부세는 1억 2960만원 나왔고요. 농특세 포함해서 엄청납니다. 1억 5,552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으로요. 40억원에서 6억원을 빼고 60%만 적용하니까요. 3.6% 적용해서 2160만원 누진공제에 하니까요. 종부세는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세 포함해서 6,221만원. 아직도 많습니다마는요.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어느정도 줄이냐면요. 거의 무슨 1억원 가까이 됩니다. 9,332만원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3년도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현행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7.2%를 매년 맞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최대 2.7% 농특세 포함해서 3.24%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4% 가까이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기본공제도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9억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니까 미래에 종부세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부세 개정안은 요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부세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폐지시켜야 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종부세 완화안이나 폐지와 관련돼서는 좀 요원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요. 매년 종부세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항상 양도세에 대해서 중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계속 보유한다면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부세 완화안이라든가 아니면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다주택 상태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023년도부터는요. 취득세에 관련돼서 실거래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까지도 더 낼 수가 있다 보니까요. 올해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은요.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증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를 하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중가를 1년 동안 유예시켰지만 그래도 49.5%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이후에 세금 내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현금을 증의한다면 또 증여세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양도보다는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증여세가 과다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 중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가는요. 최고 13.4%에서 12.4%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증여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절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증여 전략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남한의 맞춤식 절세 방안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고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하시고 수중자에 대한 납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후 상수세 및 양도세마저도 고려한 다각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종부세가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해소 방안이나 그 다음에 각종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